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그리고 잉여맨 가족들과 오늘 정말 재밌는 미니게임을 할건데요 자 오늘 미니게임 하기 전에 오늘 저희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게임을 해보죠 어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보다 빠른 기자로 태태기입니다 어어어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컷 어어어 천하 천하 멋있어 멋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데스런에서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빛보다 빠르게 죽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난 뭐든 빨라 어어 어 그리고 옆에 계신 이수거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수거님은 근데 항상 스킬을 보시면 눈동자가 없는데 네 네 음 아이 눈동자가 없다고요? 네 게임하실때 보고하시는거죠 게임을 하도 못해가지고 이수거님이 아이 제가 다 늘 촘촘히 다 보는건데 그 어디계서요? 아 눈이 없으신거 아 알겠습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계신 정말 어 혹시 몇살이세요 단미원님? 스물곱입니다 근데 왜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왜 단미원님 다른 다른 그 다른 방송에서 귀여운 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? 아 예 사실 아닙니다 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귀여운겁니다 네 아 다른 그 님상극에서 뭐 미미자매? 미미자매? 미미자매라고 해서 아홉살로 나오시던데 사실입니까? 네 네 맞아요 저는 아홉살이예요 아 봄수님 안녕하세요 나는 나는 죽음의 지배자 아 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? 봄수가 원래 봄수 닉네임 전에 쓰던 닉네임이 사신이었어요 사신 이야 사신님 납쳤다 여러분 사신 다 죽여버릴거야 사신님과 함께하는 오늘 즐거운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뒤에 계신 그 깃발이 뭔줄 아세요? 그게 뭐죠 이게?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 레버를 당기면 그 색깔이 나올 건데요 그 색깔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죽일 수 있는 데스 데스런을 막는 사람을 킬러가 걸려요 킬러 킬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첫번째 킬러 뽑기 전에 아 뽑기 전에 그렇죠 게임 룰을 알려줘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탈출 맵이 있는데요 킬러가 그 탈출하는 사람을 못 가게끔 탈출을 못 하게끔 킬러가 길을 없애거나 네 죽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어 저희가 런 러너가 아 모르는거니 네 러너를 못 가게 어쨌든 죽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킬러를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킬러는 아 파란색 나다 거의 이럴 수가 렛츠고 야 바로 뛰어 바로 뛰었는데 바로 뛰었는데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어 뭐야 오 이수건이 킬런데 이 자식들 한번에 다 죽이버리겠다 뭐야 내가 킬러가 아니었어 이거 불 끄면 돼 불 끄면 돼 이거 야 개꿀 야야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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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이 뭐야 이 아싸 한번에 다 잡았다 뭐야 이것들 뭐야 이것들 이 자식들 한번에 내가 넘어가지 못하게 해 주겠지 이렇게 말해 어 살았어 살았어 응 안돼 이걸 탈출하다리 무시무시하냐지 우리 암자가 탈출하진 못할게다 바로 이렇게 아 미리 누르면 안되는데 저걸 못하시네 뿔 따 죽었잖아 야 뭐야 시시한데요? 랜덤인가? 아무튼 한 번 더 뽑아 어쨌든 오케이 한 번 킬러 뽑을게요 빨간색깔 빨간색깔 킬러 좋아요 랜덤이네 랜덤이네 나만인 녀석들아 나는 랜덤이네 나 첫번째 놈은 그냥 통과시켜준다 불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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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쿠열 여기 조심조심 여기 조심 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무도 안죽었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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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빠진건 멍청이는 어깨죠 내가 고용한 알바바다 저 녀석이 맞고있지 아 뭐야 야 킬러뿐만이 아니고 또다른 킬러가 있었잖아 잘 막아라 이 수건 내 알에 맞게 WAY 내가 길을 뚫게 형 어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홈스 가자 좋았어 박의코드 제거했다 오케오케 오케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담요를 위생으로 제가 왔다 잠깐만 이거 일단 눈치싸움을 해보자 이거야 버튼 느는다 버튼 들으면 안 되는데 어 브라운드 이거 누르는거 누르는거 아니야? 아싸 오케이 개봉정함 탈출할 수 있을거 같음 언제 나와 아 잠깐만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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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돼요 아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 그거 누르면 아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게 빨간색이 통과가 아닌가 뭐지 이게 뭐냐 내가 얘기해 주지 자 거기에서 왜 그러고 있는거야 저 왼쪽 발판으로 가야되는데 그 발판 나무발판에 밟으면 함정으로 빠진다 아 나무발판에 빙수를 흘러야되는거구나 행여맨님 행여맨님 점프하고 있어봐요 여기 그렇지 잠깐만 근데 여길 점프를 못하는데 잠깐만 다시 올려줘 올려줘 잠깐만 됐어 왔어 아 그럼 내가 이거 돌파일파만 누르면 된다는거지 그러지 그러지 안돼요 살려주세요 봉수들 저 아래있어요 물이 속에 빠져버려 오 붙여줄 수 있어? 아 아 저 죽겠습니다 아 오케이 구경 이제 구경 좋아 봉수 똥기저귀를 지르게 해주지 짜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자 짜아 뭐야 발동이 안돼 저거 이거 뭐죠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어 없어져 없어져 탈출했다 간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 아무거나 들어가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? 뭐야 또다른곳이 있어? 뭐야 이거? 뭐라고 생각하는거야? 아하하하 선행장 죽어라 아 킬러 이렇게 깨면은 킬러를 고문시킬 수 있네요 어 그러네 어 좋은데? 자 그러면은 한번 랜덤이니까 이제 체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 번 더 해보죠 재밌네 어구 봉수가 킬러다 아 이거 못깨겠는데? 으흐흐흐 으흐흐흐 야 이거 안 깨져 안 꺼져 안 꺼져 어 밀지마 먼저 가 니 아줌마가 어딨어 으아 안돼요 저 죄송하지만 맞아주고 넘어와봐 떨어질 뻔했다 한명은 죽인다 여기서 한명은 죽여라 와 여기 어려운데 이선님 이선님 오 지금 살았어요 오오오오오오 지금이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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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제발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 여기에서 협동심을 하면 됩니다 이엠맨님 저희가 엇박자로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점프했다가 들어가면은 이엠맨님도 바로 저를 따라서 점프했다가 들어가지마 아아 아 멍청아 멍청아 제가 누르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내가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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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못해요 그니까 말이에요 아 태택이는 킬 치세요 죽은걸 안떠네 오오 킬 부탁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오늘 한번도만 한번만 더 깨보죠 한번만 미련이 남으셨네 아 이수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그만 깹니다 이자식들 배배배배배배배배 바앜 밀지마 밀지마 이거 기다렸다 가면 돼 왜 굳이 타면서하는거야 에이소야 에이소 차림이 없어져 왜 이렇게 빨라 x3 다갑다 다가오면 돼 다가오면 돼 이제 다 지났어 쿨타임 다 지났어 이겨벨이 우리를 위해 길을 뚫어줬어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워 야 테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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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지마 기다려! 야 트태야 가지마 가지마 트태야 가지마 내가 알았어 내가 뭔 줄 알았어 그니까 옆에 발광석 보여? 불 들어와 있지? 네 불 꺼지면 가는 거야 발판하는 거야 어어 지금 지금 꼼수 니녀석을 참수형에 처한다 죽어! 죽어! 아! 야 잠깐만 나 맞아 죽어 잠깐 맞아 죽어 뭐야 저 이제 뭐 물고기 함정 같은 거야? 피라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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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오야야야야 큰일 났어 나 진짜 죽어 넘어가야 돼 빨리가 빨리가 죽어 어? 아니 주버님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안 되겠잖아 이 자식들이 그냥 일로와 이 자식아 이런데요? 저기요 일로와! 손으로 때리는 게 어딨어? 헛! 헛! 허라버지 여기 안 막아요? 야야야야 끝났어 끝났어 야 고문 골라 고문 고문 고루 고문할 거 고문할 거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주냐 그냥 이거 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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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제가 킬러에 걸렸군요 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죽여버리겠습니다 제가 5분에 부어져라 그냥 기다릴거야 우리 무선감 깰거야 그냥 너무 뜨겁겠어 야 이거 빠껴봐자 빠껴 빠껴 아니 뭐 이렇게 기다리는게 어딨어요 그냥 빠껴봅시다 여러분들 빠껴봅시다 빠껴 아니 어? 재미 욕심 그런거 다 버려 어? 야 저기요 여러분들 어? 이런게 있게 없게 어 재미없게 할거야 재미없게 할거야 자 자 어디다 어? 어? 이거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아 여러분들 이러지마세요 여긴 못 지나간대 여기는 자 여기는 내가 갈게 봄사 죽어라 어! 아이 가자 뭐야 뭐야 너무 못하는데 아 아 빠껴한다 나 빠껴한다 다 다 죽인다 으아 아하하하 어...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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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수 즐거움 빨리 오면 돼요 빨리 오는데요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여자를 위한 마음 이렇게 나만 노린단 말이야? 아아 뭐야 여기 갑분싸 뭐야 갑분싸 갑자기 싸해졌다 어? 버튼 터져봐 잘가라 잘가라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고문은 절대 안 당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수건이를 먼저 죽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면 되거든요 아 자 가자 불 꺼졌다 단비언니 가세요 불 꺼졌어 가만 아아아아 바로 속아버리죠? 바로 속아버리죠 오케이 제불로 맞췄어 좋아 서로 밀쳐주면 올라오지 않을까? 단비언니만 아 제가 밀.. 가만있어봐요 올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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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없지 죽으면 나야 죽으면 나야 게스트는 빠지시지 아 이런 나쁜 자식 어디서 어디서 숨도 쉬지마 야 이거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네 아 이거 효과가 있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잠깐만요 어 맞아 죽겠어 가야겠어 자 이겸님 저 막으시는게 좋을거 어? 아아아아 갑분싸 하하하하 아이 나 바로 갈줄 알았지 나는 하하하하 정말 못하시네요 하하하하 자 저 고문을 뭘로 할까 어 아 통과했네 아 자 기대하세요 이거다 뭐하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고문이야 이건 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뭐야? 바로 입고문이라고 아시나? 이게 뭐지? 이게 뭐하는 고문이야? 별거 없는데요? 군대 여기서 평생 여기서 평생 갇혀있으세요 이거 맞아죽는건가, 이거 distinguished 뭐야 이거 응 죽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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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개무서워 에하하하하 fellowship 우와 진짜 잘나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멤버들과 함께한 데스런 네 해봤구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츄로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久 안녕